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우리나라의 선박 수출액이 해양플랜트와 고부가 가치 선박 인도에 힘입어 크게 증가했습니다.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1월 선박 수출액은 57억 3천만 달러로 지난해 11월 24억 5천만 달러 대비 134% 폭증했습니다. 산업부는 해양플랜트와 고부가 가치 선박인 가스 운반선 및 풍력터빈 설치선 등의 인도 물량 증가로 수출액이 크게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. 누계 수출 실적도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. 1월에서 11월 선박 수출액은 376억 2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4.4% 증가했습니다. 한편 주력 품목인 선박과 무선통신기기의 호조세가 지속되며 우리나라의 수출 감소세는 10월 마이너스 15.9%에서 11월 마이너스 4.7%로 완화됐습니다. 11월 수출액은 444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4.7% 감소했습니다. KSG 뉴스 이근호입니다. KSG 뉴스 이근호입니다. KSG 뉴스 이근호입니다. KSG 뉴스 이근호입니다. 감사합니다.